뮤직비디오 촬영 네, 안녕하세요. 뮤직비디오입니다. 네, 지금 뮤직비디오 촬영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첫 번째 착장을 입고 이렇게 첫 씬을 찍었는데 이번에 이미지컷이랑 살짝 립을 떴어요. 그리고 오늘 제일 밝은 핑크색의 원피스를 입었는데 너무 떨리고 긴장됩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에서 새로운 포인트들이 많으니까 많이 찾아봐주세요. 일단 첫 번째, 그 손톱 너무 멋있죠? 두 번째, 제 얼굴.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야. 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 대장 초끼가 깡짝깡짝하고.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게 포인트 안무에요? 포인트 안무에 알려주세요, 진짜. 포인트 안무에 알려주세요. 배하고! 배. 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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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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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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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